전... 1년간... 여기서 뭐했죠? 캔거...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도망가지 마요... 친하 선배... 항상 깨끗하게 닦아줬잖아요... 나 좋아하죠? 같이 있어요... 잠깐! 너... 너 뭐야? 어쨌든... 더이상 친하 선배한테 가까이 가지마! 캔거... 퀴즈러 왔구나... 당연하잖아요! 어디에 있던 친하 선배를... 지금 뒤돌아서면 안 돼! 어... 어... 엔딩 B 해피엔딩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엠 OvAndy I'm cool with the 허벅 두 가사 rio 젠이